하얗게 서리가 내렸다 운동장으로 운동장에 서리내렸다 가라 멍멍이 보리야 보리 보리는 내가 잡아 보리 보리는 내가 잡는다 이제 보리 보리 탱이 유리 숙희야 엄마 원이 좋냐 뛰어 뛰어봐 뛰어봐 살 빼야돼 살 빼야돼 뛰어 근육도 붙여야되고 그렇지 뛰어라 기 언뜻에 스킬이 cud give up 워밍업 하시는군요 벌써 밖으로 나가자 Come on 나와 나와 다 나와 훅히 나와 용순 다 나왔어? 다 나왔죠? 문 닫아 잠가주세요 용순 나와라 옳지 달려 달려 용순 구독 너희들은 광합성을 해라 문 열어주지 마세요 광합성 해야 돼 문 닫았죠? 밖에서 광합성 좀 시키고